4. 독도 지키기 프로젝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이 단원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고지도를 살펴보고 오랜 역사 속에서 독도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인 16세기 초의 8도 총도와 18세기 중반의 동국대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그린 최초의 지도인 18세기 초의 조선왕국전도와 18세기 후반의 일본 지도,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둘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로 일본 법령 태정관 지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포한 공식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폐망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고 일본 선박과 일본 주민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정국 간의 이권 다툼 속에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종 내용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의 배경과 조약서의 독도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일본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 봅시다. 역사적 근거와 국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우리의 주장을 토론하고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이 단원을 학습한 후 여러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확실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단원을 학습한 요구 여러분은 독도 영유권을